아 너무 귀엽다 아까 전에 2마리 산책을 시키기가 좀 힘들었죠? 네 제가 2마리 산책을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마리 산책 시켜보니까 어때요? 아까하고 지금하고 교육을 하시잖아요 교육받기 전 교육받고 난 후 그때 왼손 산책 되었을 때 차량 한국을 찾았대요 그리고 교육시간 2-3초밖에 안되는데 그 2-3초 효과가 커요? 2-3초 배우기 전에는 통제불가능이었는데 2-3초 교육 후에는 2마리 통제가 아주 잘되고 있죠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지죠 알면 별게 아닌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해도 안돼 근데 배워서 알면 2-3초면 해결이래 2-3초면 다 배워 배우는데 따로 스파르타도 아니고 2-3초 그냥 요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배 바로 근데 모를 때는 요렇게 해봐도 안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되고 힘들죠 그죠? 지금 많은 유튜브들 훈련사들 집에 나온 훈련사들이 제 채널 보면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멘트까지 말 속도까지 흉내를 내고 자 돌 때는 어떻게? 그렇죠 항상 그쪽으로 돌아주세요 그대로? 네 네 가자, 가자, 가자